박민진 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많이 따라오셨네 그래도 한 6, 7천 원 하면 6, 7천 원 원래는 그게 3천 원대였다고 2천 원만 이랬었어요 놀러 갈 때 이렇게 가면 알미늄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기 과목이 쉽지 않아요 요즘에 알미늄 후일 값이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화될 거고 지속될 거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제재라는 게 아직 실물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들이 지금 좀 미리 사재기를 해야 된다 이런 현상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타격이 만약에 있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 보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화면이 지금 띄워질까요? 14페이지에 네 띄워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18년도에는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었죠 크림반도 쪽이었죠 크림반도는 이제 14년도였고 18년도에는 이제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여러 가지 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고 사실은 급등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19년도 1월 달까지 그 제재가 있었는데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재 이슈가 단기에 그쳤다라는 거죠 근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은 좀 경기 타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요 어떤 펀더멘탈이 조금 취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가격이 급등하니까 좀 수요가 좀 후퇴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년도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아래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뭐 러시아도 이제 5.6% 정도 기여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중국이 57%의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을 담당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여러 기타 경쟁 국가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글로벌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펀더멘탈이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요 상황이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좀 견조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모든 원자재에 있어서 공급을 좀 많이 담당을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근데 좀 생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이제 알루미늄의 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연관으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상고하죠 패턴이었어요 하반기에 이제는 중국에서 전력 쇼티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공급이 크게 좀 유축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는 전력 이슈에 있어서는 아주 안정권에 들어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에너지 소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산을 좀 제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사실은 재련 과정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보크사이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크사이트를 한번 이제 정련을 해서 알루미나라는 걸 만들고 알루미나를 재련해서 알루미늄을 만드는데요 지금 이 차트 하나를 좀 보시면은 알코아라고 하는 글로벌 알루미늄 제조업체죠 알코아가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는 재련 원가 비중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력이 무려 34% 전력을 엄청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LNG 가격 급등하고 전력 단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련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장을 돌릴수록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번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지난해 말부터 유럽의 알루미늄 재련사들 또는 아연 재련사 아연도 이제는 알루미늄 못지않게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런 재련사들이 사실은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먼저 상승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블란드에 이제 기름 붓는 격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이 에너지 쪽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사태가 이제는 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좀 차질을 좀 장기적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체제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유럽산이나 이런 부분의 생산이 앞으로도 조금 차질을 좀 장기적으로 빚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과거랑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뭐 복사이트 이런 것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급 쪽이니까 근데 저거를 재련하는데 저렇게 전기가 많이 들면 재련소에서는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아니 관둬 이렇게 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왜 알루미늄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주가가 왜 오르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사실 가격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줄여도 가격 피가 오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인데요 그 부분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더 확산되느냐 그 이슈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직접 알루미늄을 포일 말고는 이제 알루미늄 직접 살 일이나 아니면 뭐 아연 이런 걸 살 일 철강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대체로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산업적으로? 네 사실 뭐 전방이긴 한데요 지금 알루미늄이 최근에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알루미늄에 대한 투입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나 항공 우주 이런 산업들에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전자기기에도 알루미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전방이 저기긴 한데 약간 좀 최첨단 산업에 알루미늄의 투입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2차 존재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동밖 알루미늄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아연도 사실은 아마 체감은 못하실 테지만 우리가 아연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철강제들은 사실은 철강에다가 뭔가를 씌운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거 녹슬어가지고는 너무 안 이쁘거든요 아 스탠 같은 거는 위에 뭘 씌우는군요 스탠레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겉에다가 이제 도금이라고 해서 스탠레스 스탠이 뭡니까? 네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것들을 이제 도금한 철강제를 저희가 이제 보통 만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강판, 가전용 강판 이런 부분들에는 아연이 많이 좀 더 쓰여져 있어요 아연 안 먹어요? 아침마다 아연 하나씩 먹는데? 어디 뭐 이렇게 쳐? 쳐주세요? 아니 그 미네랄 종합 저걸 지금 금송 얘기하는데 그 아연 얘기하실까? 정말 아연 실색입니다 아연? 제가 이긴 걸로 가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꼭 하나씩 먹어요 아연을요? 그럼 아연을 근데 그렇게 먹어도 되나? 아연 중요하죠 같은 아연 성분이긴 합니다 같은 아연 성분이야 아 그럼 그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막 핥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흡수력을 높이려면은 식품으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까? 징크라고 하지 징크 징크라고 한다고 징크? 징크는 또 아이스드끼리 뭐냐 징크 먹냐 그러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들이 이게 단기간 잠깐 오르고 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언제까지 이제 견조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사실 어떤 아이템들은 단순하게 수요가 경기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구조적인 수요 모멘텀을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켈인데요 지금 니켈도 알루미늄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는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아이템인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어느 쪽에서 늘고 있느냐 16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니켈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근데 니켈은 사실은 스탠레스가 아까 말씀하신 스댕이 사실 주 수요처예요 70%가 이제 스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워낙에 지금 수요 성장 속도가 좀 가팔라서 불과 사실은 1년 전에는 이게 한 6% 정도 차지를 하다가 1년 만에 4% 이상 올라와서 지금 1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 성장이 가파르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라는 좀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니켈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니켈 전광의 11% 11%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니켈은 사실 좀 달라요 신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니켈 전광을 사용을 하는데 러시아가 사실은 이 클래스 1 니켈에 있어서는 이제는 주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이 니켈 시장에 있어서는 공포에 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 모멘텀이 또 이제는 개별적인 어떤 금소 가격의 차별화를 좀 가져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는 니켈이나 아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덜어있죠 아연은 고려아연 같은 건데 네 고려아연이 아연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 약세장에 잘 버티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니켈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니켈 그 자체보다는 니켈이 사실은 원재료로 투입되면서 가격 상승의 어떤 드라이브 요소가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탠레스입니다 스탠레스? 네네네 그래서 스탠레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이 제조원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면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탠레스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실은 스탠레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포스코고요 포스코? 네네네 포스코가 이제는 한 스탠레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점유율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전체 매출 포트폴리오에서는 스탠레스의 비중이 15% 정도 이제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15%나 돼요? 네 15% 정도 됩니다 스탠레스가? 네 스탠레스가 그래서 이제는 이 포스코를 제외한 순수 스탠레스 업체들을 이제 꼽자면 현대 비엔지스틸, 배명금소, 황금ST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철하고 니켈을 섞는 거예요? 아니면 니켈을 입히는 거예요? 스탠레스는 사실은 샘물부터 다시 끓여요 그래서 전기로에다가 철스크랩과 니켈, 크롬 이런 성분들을 섞어서 샘물을 다시 끓여서 블렌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블렌딩을 맛있게 433 섞는 거지 그렇게 만들면 이제 녹이 안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럼 들어간 니켈의 양이 전체 니켈의 양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다 네 스탠레스가 전체 니켈의 양이 70%인데 배터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그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들은 이게 호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약간 악재 호재로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오르려면 철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소재라고는 하지만 중간 소재거든요 그 앞단의 원재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는 코스트 푸시 효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니켈 가격이 올라서 스텐레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니켈 가격이 10이 올랐는데 10을 다 못 올렸다 그러니까 저 100% 전가를 못 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마진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안 오르는 것보다 후행적으로라도 오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철강은 어때요? 원래 철강은 두 종목이시니까 철강도 사실은 이번 러시아 사태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철금속보다는 지금 조금 후행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가격 오르려면 그 앞단이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철강석이나 원료탄 같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28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원료탄, 제철용 석탄이죠 원료탄 수출 국가가 호주, 미국, 러시아 이 3대 지역에 가장 큽니다 러시아가 무려 12% 차지하니까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산 원료탄은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수요가들은 당연히 대체제를 찾아 나서고 있고 그 대체제가 호주산이죠 그래서 지금 호주산 강점탄 가격이 지금 이 보고서 쓰는 게 며칠 안 됐는데 484불이 아니라 지금은 500불 중반을 넘어갔어요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 철강파들이 바로 이 호주산 강점탄을 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코스트푸시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강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산 비중이 철강석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철강석이 펠렛이라고 하는 조금 고품위의 철강석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철강석 가격 랠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점탄이라는 게 지금 100불에서 2021년 1월이면 불과 작년 1월인데 지금 5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네 5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조금 빠져도 이 원료탄 가격이 오른 걸로 다 커버를 해서 사실은 지금은 원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앞단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면 이제는 철강 가격이 올릴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 들어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는 받쳐줘야지 철강 가격은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요처인 중국 쪽에서 수요가 이제 3월부터 좀 회복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12월 달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경기를 사실은 이제 좀 부양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좀 돌아섰다는 거죠 지난해 말에 그리고 그 방법이 인프라 투자를 좀 가속화하고 부동산 규제하던 거를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꿔준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인 이제 건설공사로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이 3월부터입니다 보통 중국은 이제 춘절 끝나야지 건설공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철강 가격이 막 오르려는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또 가파르게 튀고 있어서 아마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끌어올리는 그 힘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철강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한 수출국가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2위 수출국가예요 중국이 연간 한 5천만 톤 정도 순수출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3천만 톤 이상 철강 수출을 하잖아요 한국보다 많이 하네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작지 않고요 1,500만 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산 철강제는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미 벌써 지금 이 흑해 항만으로 사실은 이게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항만이 전면 운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먼저 유럽에다가 너네한테는 수출 안 하겠다 자꾸 우리한테 제지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이 물량들이 사실 수출 시장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유럽 쪽에서 공급 부족을 좀 겪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하는 유럽 철강화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근데 이게 이제는 또 돌고 도는 거지만 인도 철강화들이 딱 보니까 지금 유럽 쪽이 비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자리를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인도가? 네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선 빠지면 또 아시아 쪽이 비니까 또 아시아 쪽이 또 타이트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임팩트를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요 회복 그리고 원재료 가격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이제 수출 차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철강 가격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 자동차 이런 거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재료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세 또는 강세 흐름이 상당히 조금 장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란 나라가 무조건 공급 과잉해가지고 어디서 빈다라고 하면 그 물량 대체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철강 비철을 할 것 없이 에너지 소비나 이제는 탄소 배출 저감하기 위해서 과잉 공급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쉽사리 러시아산의 어떤 대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상당 기간 조금 높은 그런 이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전 산업에 걸쳐서 전가 이슈로 이제는 발생을 하는 거죠 서로서로 전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철강사가 먼저 전가하고 그 다음에 또 전망 산업이 전가하고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런 사이클로 앞으로 좀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전망 산업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저희 자동차나 후판은 반기 계약하거든요 근데 이미 반기 협상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만약에 조기에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선방하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철강업계에서는 조선형 후판은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동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많이 올렸잖아요 네 작년에 정말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올렸다가 조금 조금 내렸었던 말이죠 내려주진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주진 게 아니라 가격 맞습니다 약간 하락 조정해가지고 야 조선사가 던택이 썼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못 올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만큼은 그래도 동결로 이제 가지 않을까 자동차 쪽은 오히려 이제 지난해 좀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재로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포스코나 현대전철이나 다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기 협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상반기는 가격 인상폭을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억제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관점에서요 이렇게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구조적인 것 같다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관 유불리 산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리 몫이긴 한데 지금 뭐 그 마당에 뭐 연관 뭐 이런 거 하냐 차라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내가 그러면 국제 유가를 사든지 뭐 국제 뭐 메탈을 사든지 근데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최고 생산 업체들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알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상장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를 사는 걸 어떻게 봐요 호주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미국의 이런 최대 재련업체들 이런 데들 네 사실 이 전가의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앞단의 광산업체들은 전가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원자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가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앞단에 있는 광산업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인 거죠 만약에 원자재 가격 급락하면 또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실시간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니까요 뭐 일단은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에는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앞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는 재련사 고려화형 같은 재련사들이요 여기도 사실은 판매를 할 때마다 전월 평균 LME 가격으로 그냥 무조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산업체보다는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 아주 뭐 밀접하게 반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고려화형이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해지 기재가 있어서 아연 가격이 30% 튄다고 이익이 30% 좋아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스무스하게 좋아지는 회사이긴 한데 일단은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철강사죠 일단은 앞단에 철강석이나 원료탄을 전가를 하는데 B2B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B2C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전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고 마지막이 이제 B2C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려 아연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연값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톤당 100불일 때하고 톤당 500불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사와가지고 재련해서 내는 거니까 중간 마진을 먹는 건데 이게 우리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예를 들면 아파트 30평짜리 10억 할 때하고 20억 할 때하고 요율로 정해지잖아요 요율로 그 수수료율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거래만 활발하면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높은 가격일 때 제품 가격일 때가 이 중간 마진을 취하는 데도 좀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려 아연은 사실은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합니다 고려 아연 같은 재련사들은 사실은 수익 구조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시간이 된다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하나라도 배워지 첫 번째는 그 수수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해서 TC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1년에 딱 한 번 결정을 합니다 우리랑 광산업체랑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실은 아연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전망을 해서 아연이 초과 공급일 것 같다 또는 이제 쇼티지일 것 같다 이런 전망에 근거를 해서 그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딱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스팟을 제외하고는 벤치마크 수수료가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연 가격 변동하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익원이 프리메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공짜 금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술력이 좋아서 광산업체들 몰래 조금 더 더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따로 페이 안 하고서는 내가 그냥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LME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LME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LME 금속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대령 기술력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프리메탈을 많이 조금 취할 수 있었던 회사였고 이 부분은 이제 아연 가격이 그대로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아연 가격이 30% 튄다고 이 회사의 이익이 30%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네 가지 수익원들이 서로서로 약간의 해치 효과를 좀 일으킵니다 그 부분 때문인 거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아연 가격이 좋아지면 프리메탈 때문에 좋아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당 가격이 오르면 여기는 절로 안 하죠 그럴 수 있죠 둘이 같이 술자리는 안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술은, 술은 넘겨가겠습니다 네 우리 박민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에너지 금속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고요 워낙 이제 전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오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